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 모르는 남도 아니고 자기 딸한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제목 딸한테 겨우 얹혀 살고 있는데 얘가 엄마인 저한테 복수를 한다고 이제는 진짜로 칼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럼 죽어야지 뭐. 별 수 있나? 원제 딸이 저를 죽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어릴 때 엄마인 제가 애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다 핑계겠지만 당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지방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도 심했고 또 등 떠밀어 시집 보낸 딸내미 즉 저한테 등꼬리나 빼먹으려고 매일매일 돈 타령하는 친정부모 그리고 남편은 애가 있든 말든 맨날 술 먹고 밖으로 나돌다가 폭력에 음주운전 벌금에 그 합의금 내느라 전세보증금도 다 빼고 결국 월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딸내미나 낳고 뭘 쳐 잘했다고 퍼질러 자고 있냐? 어? 인연 어디 멀리 심호로 팔아버릴 테니까 빨리 둘째나 낳아라 아들로 이렇게 억박을 지르던 심호까지 세상 정말 너무너무너무 다 믿고 다 죽이고 저도 같이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노가 너무나 어리고 또 제일 만만한 딸한테 간거죠. 그렇게 매일 아이한테 폭언을 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네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러면서 화풀이하고 아니 그땐 정말 그런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또 술 먹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인 아이를 붙잡고 당장 네 아빠한테 전화해라 이러면서 우는 애한테 억박을 지르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들 했는데 맞아요. 제가 미친거지요. 차마 너무 부끄러워 여기 다 쓰지는 못하지만 정말 엄마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그런 몹쓸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러다 아이가 대학생 때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이웃의 소개로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요. 거기서 알게 된 어떤 친한 언니가 저희 집에 몇 번 와본 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정신병자가 아닌데 내가 왜 정신병자인 건가 이러면서 그런 상황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 돼서 안 갔는데요. 이 언니가 병원비도 본인이 다 내준다 그러고 같이 가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엔 알았다 하고 병원을 다니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약을 먹으며 치료받고 또 성당이 있는 언니들과 함께 여기저기 봉사 다니기를 몇 년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구요. 갑자기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없어지고 온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또 잠이 들 때 심장이 쑤시듯 조여오는 것도 없어지고 악몽도 안 꾸고 또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옛날처럼 죽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머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딸과의 사이도 좋아졌어요. 여느 모녀처럼 시간이 또 흘러 이젠 어엿한 직장일이 된 딸과 쇼핑도 다니고 또 여행도 다니고 매일매일 같이 저녁을 먹으며 떠들면서 웃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있었던 그 기억을 다 못하나보다 섭섭하더라도 자기 엄마 힘든 거니까 다 이해를 하나 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딸이랑 집에서 술 한잔하며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악당이 자기 배우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심코 혼잣말로 아니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저럴 수가 있냐 자기 가족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때 딸이 술김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때 저 진짜 너무 놀랐는데 티는 못 냈고 다행히 곧바로 딸 남친한테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영화도 다 못 보고 그냥 서로의 방으로 자러 들어갔어요. 아니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밤새 자만 주면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이가 밝게 웃으며 오늘 우리 남친이 엄마랑 놔드리고 좋은 데 가서 밥 사주겠대 이러면서 기대를 하라고 합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요. 사실 그래요. 얘가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시더니 지나가듯 한 이야기라 그런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그래요. 내가 아니라 자기 아빠를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그 인간 집에 들어오는 일도 별로 없었고 또 인정하기는 싫지만 적어도 아이한테는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딸이 말한 그 상대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어린 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싶다가도 어릴 때는 그저 생각에 그쳤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덜컥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딸이 차려준 밥을 먹을 때도 밤에 잠이 들 때도 집에 단둘이 있기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뛰고 너무 두려워져요. 애가 지금이라도 정말로 나를 죽일 생각을 하면 그땐 어쩌나 내가 욕을 하고 때릴 때마다 딸도 이렇게 두려웠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천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견뎌야지 싶다가도 그래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이러다가 진짜 죽을까 싶어서 무서운 건 똑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딸한테 그 말을 다시 언급해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같이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딸이 정신병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 20대고 앞으로 그래서 살아갈 인생이 더 길고 창창하니까 하필이면 저 같은 엄마를 만나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아픔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서 어떻게든 좋게 해결을 해주고 싶거든요.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기 엄마를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게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그냥 굳이 들쑤시지 말고 계속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부모의 입장보다는 본인 부모를 죽도록 미워해봤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댓글 1번 아줌마 됐으니까 딸이 나한테 칼 주러오면 달게 받기나 해. 댓글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저 아줌마보다 평생 살인자로 남게 될 딸이 더 안쓰럽잖아요. 2번 네가 딸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지 말 안해주면 딸은 몰라요. 딸의 상처가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세요. 용서를 하고 안하고는 딸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면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순서입니다. 본인이 했던 짓이 못할 짓이라는 거 그거 뻔히 다 안해서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다 잊었겠지 이해를 하겠지 일단 거지같은 합리 하나 해대고 회피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아니 우린 계속 나한테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이딴 소리하면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될 것 같냐고 3번 본인의 죄를 알고 잘못을 또 깨달았다면 그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그게 반성이고 회개지 지금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혹시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닐까 싶어 두렵다고? 그래 지가 했던 짓거리가 죽어도 싼 짓이라는 건 잘 알고 있나 보네요? 4번 지가 죽을까 전전긍긍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아줌마 속죄한 거 아니야 아니 어쩜 이렇게 끝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날 잡아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요 내가 죽일 년이다 네가 죽이고 싶다면 엄마 죽여라 이렇게 석고 대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지랄하고 있네 아이 가슴에 대못 수백 개를 쳐박아놓고 밖에서 봉사활동이나 다니면 그게 용서를 받는 거야? 딸한테나 봉사를 해 5번 죽을 죄를 지어놓고 그런 딸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자기를 죽일까 봐 더 무섭다고? 와 진짜 사람 안 변하네요 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6번 아니 성당 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요? 나이만 처먹고 생각의 깊이가 아직 하나도 없구만 뭔데 자다가 딸한테 칼마다 죽을까봐 겁이 난다 이거요? 그래 못 믿는 거래 자기 딸을 못 믿어 야 니 딸 진짜 보상하다 이런 개차반 같은 것도 엄마라고 챙기는 게 어이그 딸은 너 말고 부잣집 엄마한테서 태어났어야 하는 건데 진짜 어이그 7반 그 정도 죄를 지었다면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연약하고 어린애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댔으면서 평생 자기가 우위에서 살 줄 알았나 봐요? 아동학대하는 것들 싫어 졸라게 그냥 다 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어 8반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죄는 딸한테 지었는데 왜 용서를 예수한테 찾아가서 비는 거야? 어? 너는 그냥 칼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요 아니 혹시 모르지 이번에도 예수한테 존네 빌어보던가 끌 끌 9반 그래도 지가 엄마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거라면 딸한테 죽을 만큼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건데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당할까 봐 무서운 마음뿐이구나 정상이 아니네 정신 아직 못 차렸어 하긴 그래요 그 인성 어디 가겠어 안 가지 대댓글 그 와중에 지가 딸한테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되려받아 처먹고 있다는 걸 보면 진짜 사람은 안 변해요 거기다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끝까지 지 밖에 모르는 개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러면서 속죄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다 달달달달달 10번 어차피 조금 있으면 천벌로 벼락 맞고 뒤질 것 같은데 이왕이면 속죄도 할 겸 시원하게 딸내미 손에 죽는 게 어때요 그게 더 낫겠는데 네 딸은 어릴 때 신체적 정서학대로 이미 수십 번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을 텐데 고작 그걸로 벌벌 떨고 있냐 아니 그리고 그 소리 듣기 전에는 또 뭐야 애한테 수십 년 동안 사과도 안 하고 살았다 이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딸이 뭐 일부러 그랬는지 무심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딸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진심이다 진심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거면 자기가 한 짓을 잘 안다는 겁니다 어 흐흐 야 참 가해자들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피해자가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다 풀린 줄 알고 상처가 암인 줄 알아 이래서 안 되나 봅니다 어 이 아줌마는 진짜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딸한테 말고 그럼 딸 인생이 또 불쌍해지잖아 그죠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